여기 보시면 프리퍼런스에 보면 쇼컷 이라고 있습니다. 쇼컷은 이제 단축키 만들어 주는 거에요. 단축키 저는 이제 단축키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단축키를 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리퍼런스에 쇼컷 여기가 보시면 단축키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뭘 지정할 거냐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룹 조차도 단축키가 안 되어 있어서 단축키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세한 그룹 내용은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자 얘를 이렇게 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우리는 Make Group을 하게 됩니다. 또는 Make Component를 하게 되죠. Make Group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게 그룹 이거. 그 다음에 이걸 또 익스플로드 하는 거. 익스플로드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많이 쓰여요. 근데 매번 마우스 클릭 Make Group. 매번 클릭 마우스 클릭 익스플로드.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지정을 한번 해 볼게요. 단축키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자 쇼컷츠에 그룹이니까 Make Group. M-A-K-E. 자 그러면 Edit에 아이템에 Make Group. 위에 Make Components죠. 이 컴포넌츠는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어요. G거든요. 근데 Make Group은 단축키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ke Group 선택하고 여기다가 Ctrl-G 누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주면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이 Make Group이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근데 이거 이미 이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지정을 한 번도 안 했다면 현재 저는 지금 이제 이게 Make Group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정을 하면 Assigned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OK 눌러주시면 보세요. Ctrl-G 누르면 그룹이 되고. 제가 Ctrl-Shift-G를 Explode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Ctrl-Shift-G 누르면 Explode 되고, Ctrl-G 누르면 그룹이 되고, Ctrl-Shift-G 누르면 Explode. 이렇게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Explode를 찾으면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보이는데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그룹을 지정하신 다음에 한번 Explode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찾아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웬일인지 오류나 버그 같은 거예요. 근데 버전업 되면서 조금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이거 그룹은 찾아서 지정을 했는데 Explode를 찾아보려고 여기서 단축키에서 Explode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Explode를 찾았는데 Explode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서 그룹된 걸 Explode를 한번 하고 한번 찾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 주고 가서 Preference에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